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대한민국이 푹 빠져들었는데요. 한시의 대표 소설이죠. 채식주의자를 전 세계에 알린 번역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인데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2010년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채식주의자의 매력에 빠져서 번역을 물론 출판사 접촉 그리고 홍보까지 도마사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결국 이제 2016년에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상 북호상을 수상을 했고요. 채식주의자가 또 2016년 미국 뉴욕타임즈가 뽑은 2016년 최고의 책 10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뉴욕타임즈는 당시에 품격 있는 번역이 한국어 언문을 날카롭고 생생한 영문으로 바꿨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요. 스미스는 또 한국 문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문화와 연관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한국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를 또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분명 이상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한국어는 이 나라 그러니까 영국이죠. 공부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든 게 실제 좀 이상하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인 것으로 보아서 문학계가 활발할 것으로 짐작을 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번역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한국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고유 언어를 그대로 살리는데 충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년이 온다는 번역에서는 형과 언니 같은 단어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빼어난 작품들을 생산한 작가가 큰 상을 받게 되고요. 큰 상 뒤에는 늘 이렇게 숨은 공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에 성교육 도서 폐지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한강에 채식주의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품도 있었고 노벨상 수상을 한 작품도 포함해서 2,500여 원이 포함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시민이 국민신고를 통해서 채식주의자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권장도서로 선정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사실 이렇게 특정 도서를 위의 도서로 지정한 바가 없고 폐기를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실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는 있지만 폐기를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요. 결국 이게 알아보니 운영위를 통해서 폐기 도서를 선정한 것이라면서 한강의 작품은 한 개 학교에서 두 것만 폐기가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권장도서로 또 지정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고 도서관 운영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아무튼 노벨상 수상작의 작품이라고 다 권장도서가 되리란 법은 없지만 도서관 운영위에서 한 번 다시 허비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넷플릭스 드라마에 에밀리 파리의 가다를 놓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에밀리인 파리라는 작품인데 프랑스 대통령이 미테랑 대통령이 계속 이 작품을 파리에서 찍어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에밀리라는 주인공이 로마로 휴가를 가면서 시즌 다섯 번째 시즌이 로마에서 시작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쿠워라이티의 로마 시장이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마크롱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아마 로마와 파리 간에 에밀리 정탄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에밀리를 서울로 되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